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저녁 10시 17분 현재 14호 태풍 찬투의 최신 정보입니다. 먼저 14호 태풍 찬투의 예상 진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9월 16일 새벽 3시에는 서귀포온 앞남서쪽 약 310km 해상에 위치하겠고 9월 16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온 앞남서쪽 약 250km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9월 17일 새벽 3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30km 해상에 위치하겠고 9월 17일 오후 3시에는 부산남쪽 약 140km의 위치 그 이후에는 대한해업을 지나서 일본 야마구치연으로 상륙한 후에 히로시마 북쪽을 통과하여 오사카 북쪽을 통과한 후에 와카야마연을 거쳐서 나고야를 통과하여 시즈오카연을 거쳐서 일본 도쿄를 통과한 후에 일본 지바연 조시시를 통과하면서 일본 동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바람은 적게 불더라도 비는 많이 올 것입니다 열대저기압 즉 열을 많이 가지고 있던 14호 태풍 찬투 가 한국 중위도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온대저기압이 된다는 의미는 창공가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가 일본에 올 것입니다 적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또한 해수면의 온도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18일 이후에 일본에 많은 비가 올 것입니다 일본은 태풍 우측에 속하는 강반원 에서 우측에 속하게 되므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태풍의 왼쪽에 속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바람과 비가 적게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14호 태풍 찬투로 인하여 남해안 쪽이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와 부산 이외에는 큰 비 피해는 없을 수 있다고 예측 은 가능하지만 항상 가변적이라 서 이 역시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5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한국 역시도 비 피해를 반드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반원 즉 이번 14호 태풍 찬투에 의해서 가항 반원 즉 태풍의 우측에 속하게 되는 일본은 큰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의 서귀포 밑에 태풍이 오게 되고 제주도 시내는 한라산을 넘어야 함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을 넘어서 제주도 시내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것은 한국 기상청의 뉴스를 보고서 판단해야 가 정확한 것입니다 부산은 동풍 기류가 불면서 해안가 이므로 이번 태풍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로 인하여 한국의 남해안에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 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최종 태풍 소식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뉴스로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올해 홍수는 지난해에 비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쯔강과 황어 등 중국 6대 유역에서 21차례나 홍수가 발생 했습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지난해 홍수 피해로 2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346만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늦게 가을 홍수가 찾아온 셈인데 중국 기상당국은 양쯔강 상류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상하이를 강타 하였고 15호 태풍 댄무가 중국을 강타 할 확률도 있습니다 산샤 대만전에 다시 한번 주의 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진 상황을 잠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이상진 역이 또 발생하였으며 이번 지진으로 관동지역이 많이 흔들려서 아마 놀라 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대지진들과 마찬가지로 남미의 강진들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관동지역 지진들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한해연에서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북은 그리고 지바연에서 무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지진 관련하여 3년전 9월에도 인근지역에서 강진이 있었으므로 9월에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키타 지역에서 10분간 땅 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태양폭풍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 것 관련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한 태양복사 폭풍으로 인하여 빠른 코로나 질량이 방출되면서 지구를 강타하며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최근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태풍 소식이 가장 큰 이슈이지만 유럽과 미국은 현재 태양폭풍 관련 우려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지진이 우려되는 9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